가슴 근육에 힘을 못 주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게 왜 궁금해요? 알려드리자면 가슴 근육에 힘을 못 주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도 가슴 근육이 많이 발달 안 되는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팁인데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해보세요 그리고 명치를 들고 손바닥을 서로 눌렀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 근육에 신경을 잡는 법이에요 가슴 근육에 힘 주는 법이에요 자 감독님 와보세요 가슴을 일단 열어주세요 벤치 프레스 하듯이 열어주고 손바닥끼리 모아주세요 그래서 눌렀다 뺐다 한번 해보세요 이 정지점부터 해서 여기가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 말랑거렸다 딱딱해졌다 이렇게 들어가요 느껴지죠? 오오 이 느낌으로 플라이나 덤벨 프레스나 가슴 운동할 때 이 느낌을 안 풀리고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면 실제로 이 신경이 많이 열려서 이제 가슴 근육에 힘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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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